저희가 오늘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사랑받고 전국에서 선택받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오늘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 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